자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공부도 물론 조금씩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29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이 투자 분석 기법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별표를 하셔야 돼요 투자 분석 기법 안에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 다음에 어림샘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파트를 나누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인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할 수 있는 기법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이거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이 우리가 순수 내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회수기관법 여기서 이 세 가지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고 이거는 현가회수기관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어림샘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림샘법 안에는 승수법 또는 수익률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승수법이라는 게 회수기관법을 나타내고 수익률이 회계적 수익률법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림샘법에 관련되어 있는 승수수익률 그 다음에 단순 회수기관법, 회계적 수익률법은 비할인기법이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투자분석기법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논리는 미래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금 수지를 뭐를 해서? 할인해서 그랬을 때 여기서 쓰는 현금 수지는 우리가 세우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요 세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총 투자액의 크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액의 크기와 비교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일단 또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의의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의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우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지문 2번에 나와 있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여러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세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방법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결정사항이라고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절차라는 얘기죠 결정사항이라는 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이론 할 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 했을 때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죠 이걸 우리가 현금 유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현금 유출의 현가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세월을 기준하니까 이 유출은 지분 투자의 크기를 얘기했다 그래서 1년차에 만약에 550이라는 돈이 2년차에 1,210만 원의 돈이 3년차에 1,331만 원의 돈이 나왔고 할인율이 만약에 10%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할인율에 대한 것이 거기 지문 3번에 보시면 적정한 위험 저정 할인율을 정한다고 했을 때 위험 저정 할인율이 바로 투자자의 요구 순율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할인율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550을 1.1로 할인하게 되면요 500이 나온다고 했고요 1,210만 원인데 1 플러스 0.1에 대한 2년이니까 이게 자생이 들어가겠죠 1.21로 할인하면 얘가 1,000만 원 1.331도 1 플러스 0.1에 3승 개념이니까 1.331이에요 그러면 얘도 천만 원 그리고 이거 세 개를 합한 돈이 2,500 나오겠죠 이게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 현가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시험상에서 이제 인용을 할 때는요 종류상에서 수년가법에서는 수년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거는 뭐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서 이런 거죠 유입의 현가가 2,500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유출이 2,0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2,000이니까 빼면은 남는 게 500이 남겠죠 500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시켜주고도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의미는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거 빼서 계산한다는 것도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93페이지에 가면 의사결정 기준이었을 때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은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 그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기각하고 근데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는 버리겠죠 그런 선택에서는 순형가가 제일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순형가법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여기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그리고 순형가법에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재 가치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형가법의 장단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재투자율이라는 게 성립을 해요 이것도 똑같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은요 수익성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이 일어날 때 다 이렇게 해봤던 거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입이 이제 2,500이고요 유출이 2,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2,500이고 얘가 2,000이에요 2,000분의 2,500 하면 1.25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형가법에서 2,500, 2,000이면 500이죠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일 투자 아닐 때 하나의 투자 아닐 때는 순형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다라는 거 그것도 시험상에서 두 번 나온 거니까 그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만약에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 얘가 1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동일한 투자 아닐 때 순형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익성 지수법에서는요 할인율로 얘도 요구수익률을 써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상에서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거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리해 드렸고 294페이지에 개념해 보시게 되면 이 수익성 지수는 순형가법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순형가법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의 차이를 갖다가 구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투자안이 A가 있고 만약에 B가 있을 때 A는 가령 예를 들어서 11억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억의 순형가가 발생했어요 0보다 크니까 투자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라는 투자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11억에서 10억에서 1억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억 1천을 투자해가지고 1억에 대한 수익 그럼 여기가 1천이 남았잖아요 그럼 얘도 0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낫겠군요 얘가 101억을 투자해서 100억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게 남는 게 1억이고요 여기는 11억을 투자해서 이게 10억이에요 그러면 얘도 1억이겠죠 그러면 둘 다 1억의 수익이 발생했고 0보다 크니까 A와 B는 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순형가법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가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 것의 차이점은 여기서 구별을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익성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100억을 투자해서 101억이니까 얘는 1.01이 나오는데 얘는 10억을 투자해서 11억이니까 1.1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 기술을 대입하게 되면 A보다는 B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규모의 효율성이 커진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순형가에서 수익성 지수법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294페이지죠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문 니은에 보시게 되면 순형가와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밑줄치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를 기준으로 상호 독립적일 때는 투자한이 하나 베타적일 때는 여러 개의 투자한 중에서 가장 수익성 지수가 큰 거를 선택해야 되고요 얘도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재투자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을 가정한다는 거 보다 효율적인 투자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내부 수익률법은요 이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지만 유입하고 유출이 이렇게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같아지면 얘가 0이 돼요 얘도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시험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해요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수년가를 1로 만든다든가 수년가를 0보다 크게 만든다든가 이름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실 때 여기 수년가를 0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수년이는 하여간 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일이는 나누기를 잘한다는 거 이건 나눠서 계산하고 얘는 빼서 계산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투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의 계산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요구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부 수익률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2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온 게 2500이잖아요 2000을 빼게 되면 그렇죠? 2000분의 얼마가 되냐면 500이 되잖아요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얘는 25%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10%일 때 얘는 25% 그러니까 단일 투자할 때는 모든 결과가 다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에 대한 계산은 이런 식으로 단순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유출이 있고 유입에서 유출을 빼고 난 수익에 대한 크기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법만 할인율로 뭐를 쓰냐면 얘가 내부 수익률을 써요 그러면 얘는 재투자율도 뭐를 쓰냐면 내부 수익률을 쓴다는 거 똑같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95쪽에 내부 수익률법의 장단점에서 구성이 돼 있었을 때 디귿에 가게 되면 재투자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을 가정해요 그리고 얘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두 개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수익률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가게 되면 순형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물어볼 때의 포인트는요 순형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순형가법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얘가 우월하다 그래서 얘가 우월한 이유가 재투자율 관계도 있고요 부의 극대화에 대한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복수의 내부 수익률 같은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일단은 부의 극대화 있죠 여기는 재투자율 관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부의 극대화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했을 때 왜 순형가법이 더 우수하냐면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순형가의 크기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형가법으로 판단하는 게 우월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297페이지 있죠 거기 참고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용자금 1억 원으로 다음에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순형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유념하실 게 뭐냐면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모든 선택이 다 동일해요 순형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수도 1보다 크고 내부수익률도 요구수익률보다 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 복수의 투자안에 있을 때는 투자안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순형가법은 순형가의 크기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의 크기로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ABCD에 대한 4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필요자금 옆에 가면 순형가가 있죠 옆에 가면 내부수익률이 있어요 순형가법에서는 우리가 순형가가 제일 큰 애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제일 큰 애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순형가는 C부터 시작하겠죠 C가 들어가고 C가 가고 그 다음에 A가 가고 그 다음에 D, B 이 순서가 되겠지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B가 우선순위가 되고 A가 되고 D가 되고 C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 상원 배탈제 여러 개 복수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투자안의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1억 원의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투자안을 선택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순형가법에서는 필요자금이 4천, 3천, 7천, 5백, 4천이 이렇게 있었을 때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가 제일 큰 게 C예요 1,300 그런데 얘를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7,500이 필요한데 이거는 나머지 A, B, D 투자안과 결합해서 할 때는 다 1억을 초과해요 그래서 투자가 선택할 때는 C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게 A하고 D가 돼요 순형가법에서는 그러면 900하고 800이니까 얘는 1,700에 대한 순형가의 증분이 발생하는데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니까 얘는 B하고 A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B하고 A에서 얻을 수 있는 순형가의 크기가 900하고 700이에요 그러면 얘는 1,600인 거예요 그런데 순형가법에서는 A하고 D를 투자하면 1,700에 대한 순형가의 증분을 기대할 수 있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B하고 A를 결합해서 1,600에 대한 증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부의 극대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순형가를 내부수익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수익률을 결정하면 이 방법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순형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하게 되면 순형가법이 더 우월하다 그거는 제 투자율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출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왔을 때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도 순형가법이 우수하고 제 투자율에 관련해도 순형가법이 우수하고 그렇죠?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있어도 순형가법으로 다시 판단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상에서 그거 이상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298페이지에 가면 문제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부수익률이란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 다음에 순형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이거 수익률이 내부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틀이다는 얘기죠 내부수익률이 여기서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투자론에서는 내부수익률을 또 기대수익률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대입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가면 순형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아주 어렵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달해 드리는 내용 정도가 내가 정리가 돼 있으면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상단에 보면 현가 회수기관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미래의 회수기관에 대한 걸 얘기할 때요 단순하게 내가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가령해서 2000이라는 돈을 내가 투자했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1년 차에 550이 들어왔어요 그죠? 500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500이잖아요 그런데 2년 차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 될 것이고 그런데 3년 차에 다시 1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500으로 바뀌니까 2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게 회수기관법에 돌려요 그러니까 회수기관법은 짧은 기간 안에 유행을 타는 상품이나 이런 애들은 오랜 기간을 두고 회수하는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회수기관법인데 문제는 단순 회수기관법을 쓰면 2년 반이 걸리는데 현가 회수기관법은요 얘네를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인해서 구하는 개념이니까 얘도 미래의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고 해서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잘 안 써요 왜? 이렇게 할인해서 구할 것 같으면 순형가법을 쓰는 게 더 타당성이 있겠죠 그래서 현가 회수기관법에서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단순 회수기관법보다는 회수기관이 길어져요 왜? 이걸 할인하니까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회수기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림샘법의 논리가 있어요 자 299쪽에 가면 어림샘법이 있는데 걔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림샘법이라는 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거 밑줄 쳐야 되겠죠? 그래서 개설해 보시게 되면 어림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승수법하고 수일법이 있는데 승수법이라는 게 결국 회수기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승수법에서의 승수가 뭐다? 회수기관이에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그런데 이 승수 안에 가게 되면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있었을 때 여기는 총소득을 가지고 총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얘는 순소득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게 회수기관이 짧아지냐면 수익이 큰 애를 대입하는 게 회수기관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승수가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승수가 회수기관을 나타내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총소득 승수는요 우리가 승수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현금 흐름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총소득이 분모로 들어오고 여기가 총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승수를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 승수 앞에 있는 순소득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오고요 얘가 총투자액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여기서 발생한 이 수익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시험이 나와서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만약에 6을 주고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 승수니까 여기에 유효 총소득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총투자액이 되는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걸 15억을 줬어요 그런데 얘는 안 줬어요 그럼 얘를 구할 때는 15억을 6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15억을 6으로 나누면 얘가 2억 5천 나와요 그리고 경비를 줬었을 때 경비가 유효 총소득에 대비 40%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빼면 남는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1억 5천이 되겠죠 그러면 총투자액이 15억, 영업소득이 1억 5천이니까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서도 순소득 승수 구하라고 그럴 때 단순하게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총소득 승수는 6이 나올 것이고요 순소득 승수는 1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유효 총소득 2억 5천을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때까지 6년 걸리는 거고 얘는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소득하고 순소득을 비교하면 어느 게 회수간이 길어진다? 순소득이 수익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승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총투자액을 기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전하고 세우현동수지 승수가 있어요 얘네는 세전하고 세우가 들어가면 얘네는 지분투자액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전이니까 승수 앞에는 얘가 세전이 들어오고요 여기가 이제 지분투자액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세전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세우가 있다는 얘기는 세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가 있고 세우가 있으면 어느 게 현금 흐름이 크겠어요? 세전이 크겠죠 세전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승수가 더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더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둘을 비교하게 되면 얘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세전하고 세우를 비교하면 세우가 더 크다는 것도 이해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승수하고 수익률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300페이지에 가면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수익률법에 가게 되면요 일단 시험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일단 얘예요 순서독승수하고의 역수가 뭐가 되느냐 그게 이제 300페이지에 가면 지문 2번에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종합환원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아니면 자본환원율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얘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큰 게 좋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커지면 그만큼 회수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작을수록 그래서 순서독승수하고 종합자본환원율이 역수예요 역수니까 분모 문제가 바뀌겠죠 여기가 총투자액이고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순서독이 1억 5천이고 얘가 15억이라고 했을 때 얘가 1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얘도 10%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래요 왜? 얘가 15억일 때 이게 1억 5천이면 10%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순서독승수가 10일 때 종합자본환원율의 수익률은 몇 프로냐? 그럼 10%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전현금수지승수하고 역수는 우리가 세전수익률인데 이거를 지분 배당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이 세전수익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둘이 역수라는 걸 말하면 분모 분자가 바뀌면 되죠 여기는 지분투자액이고 여기가 세전이 되겠죠 얘하고의 역수는 세후수익률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도 여기가 지분 여기가 세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총소득승수하고의 역수가 총자산회전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재무비율 즉 비율분석법이 들어가 있는데 역수니까 여기에 표현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승수의 의미 꼭 알아두시는 거죠 승수도 활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제 총소득 순소득은 다 총투자액이고 세전과 세후만 지분투자액과 비교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림샘법의 한계라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에서 계산된 비율이 다른 방법에서 계산된 비율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는 1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정보로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비율분석법은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비율분석법에서는 우리가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여기에다가 뭐까지도 활용하냐면 총부채 상환비율 이런 걸 넣어서 융자가 가능한 규모까지도 판단하는 거를 유도하기도 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금융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있는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어림샘법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